퉁퉁 부르튼 엄지손가락. 천안시청 소속 40대 간호직 공무원의 손입니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운 날씨에 온종일 방호복과 장갑을 끼고 일하는 이들에겐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7일 밤 최근 원정 유흥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두정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김선홍, 천안시의원이 직접 찍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김 의원이 올린 게시문에는 안쓰럽다, 가슴이 아프다, 고생 안에 유려진 늘 응원한 것이다. 응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사진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48명의 방역 인력으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btv뉴스 송용환입니다.